생일설명 생일설명 태오 금가 두 방에다 후기코스터 이거 태오 두 방 이거 태오랑 이거 하는거지 형님 하나에 재물붙는게 좋- 좋아 여러분들 진짜 너무 폼뻔붕은 되잖아 다 터져 진짜 오늘 마지막 스케줄 자 두 방 3방 4방 아니 왔다갔다 이거야 스킵할 때도 있고 스킵 안 할 때도 있고 5방 그렇지 차라리 금값 붙어라 차라리 이제 7 와 근데 진짜 안 믿는다 진짜 온다 이제 온다 이제 슬슬 온다 이제 슬슬 온다 자 요거 없애고 와 진짜 금카 실화인거야 확률 진짜 확률 실화인거야 아 뭐야 이거 아니 형님 잠깐만 형님 아니 이거 잠깐 자 잠깐만요 아니 초반에 차라리 붙지 너무 막판에 붙었는데 아 초반에 차라리 붙지 아 너무 막판에 붙었는데 큰일났네 이거 아 이러면 재물 돈 안되는데 이거 아 너무 너무 저 일찍 초반에 붙었으면 좋은데 너무 막판에 붙었는데 큰일났네 이거 아 아니 형님 차라리 내일 할까요 형님 너무 막판에 붙어 아니 너무 초반에 붙었어 아니 너무 막판에 붙어 막판에 차라리 이게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붙는 계정이란거야 솔직히 진짜 아까 칠카도 13방인가 다 깨졌잖아 차라리 이게 붙는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야 0.1까지 붙어 이거 뭐야 이거 강화 이거 진짜 붙는다는 것 같은데 강화 오 NBC 이거 예전 붙을 거 같은데 진짜 금 만들어볼거 같은데 진짜 빛 그렇지 자 칠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엘 3 1 즉 칠카랑 살게요 지금 어? 깨고 여기서 요거까지 파블로까지 깨고 야스 1목 야 뭐 태워올려면 돈이 뭐야 이거 아 백만비비 아 잠깐만 백만원 아아 이거 하나 팔아야 돼 이거 어 레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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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 아 뭐야 이거 특정 아이프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네 렛츠고 갑니다 먼저 태호를 충분히 재물받치고 우리는 후이코스타 어 성공시켜봐야겠네 여러분들 아 주인분 저거 BP는 저 피포도 팔면 저 그래 한 11억 나오니깐 막상 쓴 돈으로는 4억 쓴거야 4억 피포도는 제가 사드릴게요 안 팔리네 자 요거 태호만 없애고 예쓰 아 근데 진짜 금카 진짜 안 붙는다 야 오랜만에 금카 붙이자 나 지금 금카 안 붙이는 이 이틀 됐어 이틀 전에 저 그때 금카 두개 만들었잖아 어? 오늘 한번 붙이자 오늘의 금카는 차라리 붙는 계정이니까 붙을 수 있어요 주인분 마지막 퍼붓을 한번만 벗 벗 와 아 금카 이거 빡세 여러분 이게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야 금카는 진짜 하지마자 음 금카는 저 아 내껄로만 해야돼 안 붙어 진짜 형님 저 피포도 안 팔리면 말씀주세요 형님 제가 사드릴게요 저거는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아 아 금카 안 붙는다 형님 그냥 금카 구매하는게 좋아요 형님 금카는 진짜 안 붙기때문에 아 아 아 에이 그래도 아 teaspoon 아 에이 아 아 아